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방송엠씨 쇼호스트 전공 오늘 MC를 맡게 된 조수아입니다. 실용음악 음악예술계열의 학생들이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전체를 밝히지 않고 노래를 하는 오늘의 무대 전설이 되고 싶은 가왕들의 미스터리한 음악쇼 부루의 싹 가면 가왕 선발대회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 이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요. 우리 나비 교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박수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소리가 좀 작네요. 뭐라고요? 다시 한 번? 네. 오늘 우리 방송엠 예술학교 실용음악과에 지금 1학년 클래스 수업을 받고 있는 안지호 활동 가수 나비로 하고 있고요. 오늘 또 1회에 가왕 가면 가왕 우리 부루의 싹 가면 가왕 여러가지를 많이 섞어놓은 것 같아요. 부루의 명곡과 부루의 명곡을 섞어놓은 듯한 네.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실용음악과 우리 순수음악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같이 무대를 꾸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더 기대가 많이 되고요. 제가 상품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굉장히 또 어마어마한 선물이 좋은 일일까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의 오늘 소중한 한 표가 굉장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무대 끝까지 즐겨주시고 또 진정성 있는 투표 해주시고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이게 매회에 개최가 될 거니까 다음에는 꼭 같이 참여를 해서 더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우리 서울 좋은 예술학교 항상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 우리 출발하기 전에 다 같이 화이팅 한 번 할까요? 네. 자 하나 둘 셋!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즐기세요.